진짜 예쁘다. 그런데 저기가 포토샵 잘일 것 같은데, 완전? 그러니까 포토스팟이네. 완전히 광고에서 많이 나온 장소. 아주 공사 중인가 봐. 너무 예쁘다. 여기가 자기가 광고 찍었더니 음료 광고. 너무 무서운데, 여기? 자기가 조심하세요. 이거 진짜 위험한 데야. 진짜 위험한 데야. 그러지 마. 겁이 좀 있으시구나. 수영하네, 진짜? 오, 잠깐만. 여기 좀 흔들리네. 투데이? 오늘 했대. 아, 오케이. 오늘 했으니까 처음 걷는 사람인 거죠. 약간 무섭기는 하네, 여기. 무서워, 무서워. 오빠, 이거 들어. 무서워. 진짜. 여기 뭔가 난감 이런 펜스라도 있으면 좋은데. 지금 만들고 있잖아, 저기. 지금 만들고 있네. 우리가 너무 일찍 왔어. 겁이 많으시다. 간격이 더 넓어지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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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안 오네. 빨리 와. 나 진짜 무서워, 나 밑에. 밑에 보지 마. 위에 봐. 잡아줄게. 그리고 여기 어차피 떨어져도 얕아. 안 돼. 둔근육 왜 이렇게 세. 둔근육이 사람이 아니야. 좋아야 돼. 어? 좋아야 된다고. 아, 방금 쪽이 좋아요. 둔근육이. 처음에 이제 산에서 내려갔는데 저를 이제 지나갔어요. 그런데 뒤에 둔근육이 엄청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고 어? 나 결혼하겠다 이랬어요. 이제 둔근육. 둔근육이 뭐 부럭부럭한데. 부럭부럭하네. 그거 보고 이제. 어? 드러나겠다 이랬어요. 제가 막. 거기서 느꼈구나. 거기서 느꼈어요. 아, 정말요? 등근육을 보고. 등근육이. 등근육 보고만 했어? 등근육이 너무 세서. 약간. 사람 얼굴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보고. 결혼해야겠다.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네? 이렇게. 진짜요? 혹시 등에 근육으로 메리미 이렇게. 근육으로 메리미. 뒤에 사람 있어? 밑에? 없어. 역시. 근데. 2년 뒤. 1년 뒤 결혼하고 있어. 맞아. 신기했어.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결혼한 사람들 진짜. 그런 게. 저는 있었어요.